어휴 저 무거운 거를 그래도 잘 들고 가네 아 무거워 조그맣게 아니는데 나 너무 힘들다 다시면서 가야지 가야지 이거 뭐예요? 요즘에는 허사미 차랑 새 모양을 아 그래요? 너 족소리야? 난 대박 시현이야 너 날아봐 너 날아봐 진짜 날아봐 진짜 날아봐 진짜 난다 너 신나서 나는 거야? 같이 도와줄래? 같이 도와줄래? 아니 이거 뭐 알아들어요? 조심이 없어? 어머 갔다 올게 심부름 갔다 올게 심부름 어머 진짜 웃긴다 아니 예능진이 전부 강릉으로 가시던데 동국 아빠가 밑에서 뭐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오 타이밍 기가 막혔다 아 마음을 뺏겼어요 지금 너 갔다 올 때까지 있어?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이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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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도 다했다 어 션아 뛰지마 뛰지마 갔다 왔어요 아유 션이 잘 갔다 왔어 노란색 간판 담남들 봐 노란색 간판을 잘 갔다 왔어요? 사장님한테 줬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실부음 잘했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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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